오짜라! 오짜라고? 뜰채 누가 뜰채? 잠깐만 뜰채 아 뜰채 잠깐만 여러분 뜰채 언니 안녕 이모 안녕하세요 오늘 물 때 시간 맞춘다고요 김치랑 이런 데서 먹을게요 후딱 많이 먹었어요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형수님 갈게요 원래 잘 섞었어요 수고하세요 오늘 잡고 올게 아 여러분 오늘 춥네요 날씨가 어제도 추워서 오늘 긴팔을 입긴 입었는데 잠바 입어야 되겠네 쌀쌀하다 날씨가 해도 안 나고 이쪽 자리 아시죠? 핫동님 혹돈 오자 잡았던 자리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폭돈 폭돈이네 우와 크다 크긴 크다 입지를 받아줘야지 이제 잡는거지 아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캡낙새끼 핫도견또르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좀 바람이 측면에서 보는데 오늘은 저희가 아 이 묵니 방파제 쪽에 추자되어 있는 묵니 방파제 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혹돈으로 오자를 잡은 데거든요 어저께 보셨다시피 어저께 제가 돌돈 오자를 잡았습니다 혹돈 오자를 잡고 나서 돌돈 오자가 또 나왔어요 이 노드입니다 어 레드펄스의 BP 7-500 와 뭐라고 같이 나오는데 제가 매달렸거든요 그래도 안 풀어질 정도로 정말 튼튼합니다 일반 원투대로 저렴하게 돌돈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감성돈 전용대로 나온거에요 레드펄스의 BP 7-500 요거 추천드립니다 닐은 레드펄스의 BR-8030 라인은 돌돈 하실때 모노 16호 여름 한 12호 이상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큰거는 터질 수 있으니까 한 14호 정도나 15호 이상은 쓰세요 그리고 갯바위 거치대를 이용해서 오늘도 어제 맹캐로 오자 잡은거 맹캐로 잘 한번 잡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물 포인트입니다 좀 있으면 11시 만조 찍고 날물을 보려고 지금 빨리 왔습니다 유튜브 캡낙새끼 좋아요 구독 바방 많이 부탁드려요 센 낚시대로 센 낚시대로 센 낚시대로 단 시간 내에 진짜 오자 잡은거에요 아시다시피 그쵸 그래서 어저께 딱 보란듯이 그분들이 묶고 계신 봄인의 민박 가갖고 오자를 딱 풀어놨죠 해 뜰려고 시발 캐 하하하하 이 새끼 안 돼 아주 신났다 신났다 신났어 여러분들 말하는게 재수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너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잡은 사람이에요 네 아니 잡은 사람이라고 샷 아 으 으 으 으 으 적기는게 미끼바늘이 되는 거냐고 네 이렇게 바늘에다 네 이 수랑 이렇게 다 밀어내야 돼 겁나 이쁘게 살 끝에 맨 끝에는 바늘이 보이게끔 차를 이렇게 주차시키고 돌돔 오륙자를 잡을 수 있는 국내 이런 자리가 없어요 이 정도로 딱 좀 걸어야 되든가 그렇죠 예 오늘은 여러분들 또 요쪽 포인트에서 하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에 맞게 예 육자 한번 가겠습니다 6월 6일 오 그래 좋다 가자 다들 아끼는 좋은데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어요 이제 충돌물 시작됩니다 이제 충돌물 시작됩니다 만조로부터 3시간 아우 바람 쎄다 아우 바람 쎄다 아우 돈도 마 와라 내가 잡아줄게 오늘 왜 무섭니 오늘 왜 안오 너 오늘 왜 안오 자고 놈이라도 한 마디 나왔으면 좋겠네 자고 놈이라도 한 마디 나왔으면 좋겠네 자고 놈이라도 한 마디 나왔으면 좋겠네 뭐 까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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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 뱃틸인가요 까마저 도 tendencies ,ıldinent 도둑이 씨처럼 덩덩대지 않고 그냥 쭉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올라왔는데. 이쪽에 일찍 온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덩덩대지는 않았고 약간 약간 바탕을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왔거든. 지금 약간 살짝 덩덩거렸어. 이쪽을 이쪽 때를 봐라. 지금 당기려고 하다 말았거든.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먹고 간 거 아니겠지. 뭐야. 있어. 있어. 오고 있어. 폭덩인가봐요. 폭덩이라고? 어 뭐야. 뭔데 뭔데. 뭐야. 건배운 굽다. 건배운 굽어. 뭔데 뭔데. 힘쓰고 있어. 조심해라. 조심해라. 미끄러워진다. 힘쓰고 있대. 힘쓰고 있대. 돌두미라고? 돌두미야. 진짜. 조심해라. 조심해라. 미끄러워져. 어떻게 뜰채. 할 수 있네. 아 여기 위험한데. 모짜라. 모짜라고? 뜰채 줄까 뜰채. 잠깐만 뜰채. 뜰채. 잠깐만 여러분. 풀채. 내가 할 수 있어. 뜰채. 사장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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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쏴. 나 여기 못 내려가겠는데. 내가 할게. 사장님 조심하세요. 내가 내려갈 수 없는데. 내가 내려갈 수 없는데. 너무 쑥 꺼졌어. 너무 내려갈 수 없는데. 와. 사장님 옆에 사장님 도와주신대. 와.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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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핫돈이 오늘도 해냈네. 오늘도 해냈어. 와. 돌두미다. 돌두미다. 보여. 와. 옆에서 이런데. 테트라에서는 도와줘야 돼. 남자가 같이 있으면 서로서로 도와주면 좋거든. 우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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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도 성공. 와. 사장님 감사합니다. 와. 사자 되겠는데. 사자 되겠는데. 사자. 사자 되겠는데. 와. 오늘도 성공. 와. 오늘도 성공. 어제가 옷장 나왔는데. 딱 들으니까 손에서 툭 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입질 왔는데. 아. 하장님. 너 잠깐 중간에 갔다 와야 되겠다. 내가 없으니까 입질 온다.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들. 와. 또 나왔어요. 우와. 대박. 어.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아니 뭐. 제리비 한 마리 잡았는데 제가 못 잡은 것 같으니까. 그게 입질이었어. 오케이. 됐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됐죠? 너무 올라갔다. 여기 12. 야. 주둥이 너무 튀어나왔다. 42 되네. 42. 42. 네. 42. 와. 덜덤 나왔다. 덜덤. 우와. 핫덜이 신났다. 신났어 오늘. 사장님 허락해 주셨어요. 다행이다. 당장 먹으면 상관없는데. 어. 내일모레. 내일모레. 이쁜. 야. 방파대 잡은건지. 아니요. 방파대. 저기. 다른. 다른. 다른비가 잡았구요. 저는 이렇게. 오자를 잡았어요. 거기에서. 아니 거기에서 말고. 오자 잡아서 저 다리 밑에 잡아갖고. 다리 밑에. 예. 회 떠먹었어요. 여기 반을 좀 기다려.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어. 우와. 신났다. 신나완대 신나해. 애들 사이에 있어서 좋겠다. 여기 신나는데 우와 물속에서 야 오늘 또 잡은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